추위가 풀려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셨죠. 내일도 날은 온화할 텐데 다만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밤이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봄비답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mm 안팎에 그치겠고요. 경남은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은 눈으로 올 텐데 제주 3간에는 최고 7cm, 강원 영동 지역에도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계절이 바뀌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일교차를 유의해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 크게 나겠고요.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큰 추위는 없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한층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늦은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중부지방이 서울 2도, 수원이 1도, 대전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원주는 11도가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가 2도, 포항이 4도, 부산 5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광주 13도, 창원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 물결은 2미터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봄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봄 내음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